마지막 방송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활동 마지막 방송을 마친 유키스와의 아쉬운 작별을 맞이한 이곳은 더 섹시하고 더 화려해진 8명의 여전사들 드디어 1년여 만에 그녀들이 돌아왔다 지난 21일 엠카운이 나온으로 화려한 컴백 신고식을 치른 애프터스쿨 컴백 전 그녀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잠을 한숨도 못잡아서 지금 약간 멘붕? 멘붕에 대처하는 애프터스쿨의 특효약 바로 연습 또 연습 애프터스쿨의 새 멤버가 이번에 들어왔는데요 가은이라는 친구인데 긴장해서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팀의 재정비를 통해 새로운 무대를 선보인 애프터스쿨 한층 강렬해진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했던 강렬함과는 조금은 다른 섹시함을 첨가한 그런 애프터스쿨만의 새로운 컨셉입니다 어떠셨어요? 보셨어요? 반응이 없으세요? 슬프에 반응이 없으세요 어떠세요? 좋으세요? 좋으셨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끄덕여주세요 끄덕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워풀한 퍼포먼스에 섹시한 매력을 더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애프터스쿨의 환상적인 플래시백 이번 주도 기대해보겠죠 1년월 돌아온 애프터스쿨의 컴백인데 최초공개 많이 기대해주세요